오늘의 네티즌 글쎄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든든한 공방자 아미가 이렇게 또 하나의 프로필을 멤버들 품에 안겨주게 됐습니다. 방탄소년단 그리고 전세계 아미 여러분 축하합니다. 방탄소년단의 든든한 공방자 아미가 이렇게 또 하나의 프로필을 멤버들 품에 안겨주게 됐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방탄소년단입니다. 일단 영상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. 영상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상 다음으로 이렇게 치열한 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이것도 다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다기 때문에 네티즌 인기상은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받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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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